엑스포 유치전에 대패입니다. 대패. 대개 이제 신문들이 대부분 그거를 가리는데 몇 대 몇으로 졌는 거 하니까 119대 29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국의 현대사에서 이런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서 이만큼 큰 폭으로 그냥 대패한 경우는 처음일 겁니다. 119대 29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블스코어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한 5분제 1 정도로 됐네요. 그러니까 참 보게 되면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역대 올림픽 유치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유치 이런 형사에서는 대개 이제 창업주 세대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렇게 또 돌아가신 참 마지막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대한 대한항공의 이시에 해당하는 조양근 회장 조중훈 회장의 마다들이죠. 그런 분들이 역할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창업주 세대 동계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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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 때 또 김재철 회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수엑스포 해양엑스포도 유치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 역대 그런 엑스포 유치전이나 올림픽 유치전을 보게 되면 이번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전면에 뛰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정권을 민간인들에게 넘기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지금의 동원그룹의 회장으로 계시는 원양어선 선장 출신인 김재철 회장님한테 부탁을 한 것 아닙니까 김재철 회장은 당시 이제 사업을 한참 확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일을 맡을 수가 없는데 해양수산부 장관 때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뭐 청와대 이름들 김재철 회장을 좀 초청해 가지고 부탁하는데 뭐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재철 회장이 이제 유치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정문구 회장을 참여시켜 가지고 아마 공동위원장 뭐 이런 형식으로 한번 추진했을 겁니다. 민간 사업가들은 물건을 팔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이번에는 좀 특수합니다. 이번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는 국가와 맞서 가지고 엑스포 유치전을 벌였기 때문에 초기부터 성산이 별로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왜 도전해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성산이 별로 없는 게임이 왜 돈을 워낙 많이 가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참모들이 실패할 경험을 대비를 해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외상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해야 되는데 뭐 영업사원 1호 이렇게가 대통령이 전면에 띄니까 저는 참 위태위태하게 봤거든요. 평생 동안 물건 하나 안 풀어본 사람이 정상하고 악수를 한 데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강점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의를 바로잡는 거지 않습니까 영업하는 게 강점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생기게 되면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참 의구심을 제가 가졌던 경우는 역대 올림픽이라든지 엑스포 유치전은 대부분 굵직한 기업인에게 맡기고 그분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책임을 지고 마케팅이나 세일러를 한 거죠. 이번에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보좌진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119대 29가 뭐냐 이야기죠. 여기 대해서 대부분 다 그냥 덮고 넘어가는데 창피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대패를 한 거죠. 대개 여러분들 국가는 유치전에서 성부를 던지기 전에 대부분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박빙 성부다 빅빙 성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대패를 한 겁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 말씀은 96개국 정상을 만났고 150차례 만났는데 표가 29표 밖에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가 악수하면 이런 표 줍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타고난 영업사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정의를 바로잡는 데는 진짜 여러분 능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잘하는 정의를 바로잡는 일은 안 하고 바깥에 뭡니까 민간의 여러분들 추진위원장들이 막타서 해야 될 일을 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다 나서가 했으니까 대통령도 욕심이 있었겠죠. 본인 재임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한 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잖아요. 한 건 하는 건 좋은데 한 건 하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 위에다가 대통령 직을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리스러워 가지고 제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나무라는 건 아니고 일의 전후 상황을 볼 때 이런 유치전의 전문적인 내막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서 일을 안 된다 이야기죠. 누군가 민간인이 책임을 지고 맡아 가지고 전력 투구를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유치전이고 특히 이번에는 역대 그 어떤 유치전보다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나라가 등장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96개국이 정상을 만났고 150차례 만났다고 여러분들 표를 주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30년의 검사생활 한 사람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는 아주 잘할 겁니다. 수사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의를 세우는 일은 전혀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본인이 영업사원 1호가 되어가면 유치전을 벌렸는데 이 더블스과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부산 시민들이 이제 낙담이 큽니다. 언론계도 마지막까지 뭐죠. 마치 초접전인 것처럼 저도 너무 크게 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식으로 추진하면 다음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일을 하는 그런 순리라든지 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료들이 나가지는 pt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이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이 큰 거죠. 정부와 부산시의 솔직히 어려운 상황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2차 투표에도 못 간 것을 보면 우리의 외교력과 정보력이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그냥 잘한다 잘한다만 하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119대 29가 뭐냐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여러분들 올코트 프레싱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달라들어 가지고 119대 29가 여러분 나온 겁니다. 여기에 앤 안나님 말씀 잘하셨네요. 모든 게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됩니까 95개국 정상을 만나면 다 포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이 너무 큰 위험을 지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에 119대 29는 좀 깊이 새겨봐야 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은 이렇게 세일자 하거나 이런 데 재능이 있는 분은 아니고 경험도 없는 분이잖아요. 앞으로 다른 또 유치전을 벌리면 훌륭한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가야지 관료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